마치 아이스 같지. 영어는 없습니다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루키 루키 영어인데. 또 하나씩. 팔을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? 다스려, 다스려, 다스려. 아니, 지금 문제 안에서는 없다고요. 이 구간, 존 안에서. 다가 많이 하셨어, 지금. 영탁 씨가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. 존재를 들었는데, 나는 존재? 페리 박수와. 오픈! 여러분이 확신한 것만 다 주세요. 혹시나 해서 뒤에 뭐가 들어가고 의심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. 나도 민우 씨 말한 게 맞는 것 같아. 중간에 뭐 있었던 것 같아. 왜냐면 이토록 거센 존재감 나나나. 세 글자였어요. 혹시나 해서 나나 의심조차 못해. 아니면 전혀 의심조차 이런 것 같은데. 완전. 완전. 제가 존재감 와 이미 이렇게 썼거든요. 존재감 와 이미. 존재감 난 이. 난 이미. 난 이미. 난 이미. 존재감 난 이미. 뭐보다 확실한 건 예쁘긴 했지 보다는 순조롭게 지금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. 이게 나는 여기에 지금 혹시나 해서 뭐 낫는, 뭐 하는, 의심조차 못. 뭔 는으로 끝났어. 저도 하는 것에 약간. 나도 나는 혹시나 하는. 이런 거 써봤어요. 혹시나 뭐 하는, 의심조차 못 이런 뜻이었는데. 아니면 해서가 아니고 하는 아니야? 혹시나 하는. 나는 같은 게 있었어요. 마음은 아니야, 마음은. 자, 세 가지의 후보가 떴습니다.